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우에 저격 어 월트스 월스트리트스 저격 우에 다 있던거 아냐 자 총을 바꾸고요 아 저격총으로 바꾸면 안되지 야 총이 있다고니까 이거 클났네 그러고 보니까 자 일단 해머에 소음기로 없어요 저기있나? 어 아니군요 아 그래요? 저거 근데 보통 총으론 죽지 안죽을거 아냐 저거는 없어졌어요 없어졌어 없어졌어 아 된거야? 자 이렇게 해서 무기에 저거 잠깐만 아까 그때 그때 잠깐만 나노총매질 어쩌고 하면서 저거 있었던거 같은데 스텔스 트래킹인가 뭔가 있었던거 같은데 스텔스 트래킹인가 뭔가 있었던거 같은데 저 근데 저 능력 보는게 있었던거 같애 클록트래커 저기있다 클록트래커라고 있죠? Y쪽에 저거 16,000점 이야어씌씨 나 200점 있는데 겨우 아 아 아 이 너의 디버션이 일어났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왈스트리트에서 걸고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능성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저는 높은 레벨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최선은... 어... 바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빨리 가세요. 나노슈츠 심층검사분석장치 건물로 들어갈 방법을 찾으십시오. 자, 전술적 요소로서는요. 예, 저기서 재보급, 재보급을 하면 되구요. 자, 저기서 침투를 하면 되구요. 저기서 진입을 하면 되구요. 여기서 저격을 하면, 저격을 하면 된다고? 저격을 하고? 아, 저기가 땡긴데? 쓰읍... 근데 많이 없네? 자, 이렇게 어두운 데서 가서 적을 발견해내냐? 어두운 데가 아니면 이게 잘 안보여 샘물피쉬가 적을 좀 더 밝게 해주거나 진하게 해주는 그럼 모두 오냐? 이야... 살아있는게 신기해. 어, 저기도 한명 있네. 자, 두명. 자, 쟤까지 세명. 얘까지 네명. 자, 저격하죠. 저격하죠. 어, 나를 보고 쏘는 것 같은 그런... 너, 너 스나이프지. 너 저격자라게 생긴 너. 야, 너 잠깐만 거기 서봐. 와. 왜 올라가? 왜왜왜왜. 야, 저격당하려고? 어어... 오, 뭐야. 야 어떻게 저렇게 저기를 지금 뛰어서 갈려면 얘네를 지금 다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소총 바뀌었네 야 이쪽으로 지금 가야되는데요 예 그냥은 못가요 점프를 해서 가서 땅땅 해야 되는데 여기 왠지 그 장소 같지 않아 오프닝 장소 같지 않아 그 오프닝이 프로핏이 아니라 나였단 소리야 저기 위에서 떵 떨어져서 여기서 여기로 점프해서 총을 하나 주먹을 한 대 치고 총 뺏어서 옆에 있는 애 퉁퉁퉁 쏘고 다시 이쪽으로 점프해서 바닥으로 떨어져서 앞에 오는 땅크를 HMG로 마구마구 바바바바바밤 할기를 그 장소 같은데 하지만 그런 영화 같은 장면을 기대하지 마세요 나는 평범한 스테이스 수츠를 입은 고양이 아니 아니 주인공일 뿐이야 소극적인 영상 재현 여기서 영화 거기서는 여기서 점프했단 말이야 여기서 점프했단 말이야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점프 Print 내가 소극적인 진구 오오 너 어떻게 봤어 It 마 은 저기 보이는구나 어 어어 본인 아닌게 다 때려죽였네 총알 한반도 안썼네요 본인 아닌게 다 때려죽였네 자 일단 총알을 됐어 어디로 가야되지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되나? 자 잘 가고있는건가? 오 여기 거기다 여기 거기 아니야 맥시멈 스트레 아니 뭐야 스텔스 아 맥시멈 스텔스가 아니지 스텔스 모드 여기서 얘를 하나 딱 치니까 헬기가 이쪽으로 와서 오오 헬 헬기는 안오는군요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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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기 보이죠? יה consider 나노비즈는 정말 좋구나 오 오잠깐만잠깐만이거뭐야 나왔습니다아 나왔습니다 유탄발사기 어? 시작권이잖아 어... 어~? 별로 네 쌍이 이게 별로 좋 wet !! 됐어요? 풍업총? 오오오오오오오오 야 치 야 옆에 있었네 난 그 통로는 다 클리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설마? 설마? 아 다행이군요 여기 체크포인트 있었죠 여긴 또 어디야 나 이쪽으로 갔었나 어디야? 나노비전 진짜 나노비전 하니까 훨씬 더 맞추기 쉽다 다른게 하나도 안보이고 딱 저것만 보이니까 잘 못온거 같은데? 여기로 오는거 맞아? 여기로 오는거 아니야 어차피 점점 내려가는거 같아 아까 아까 거기로 가야되는거 아닌가? 수예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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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ppa 시야에 수예에 시야에 위 넣어 배